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집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미타 오늘의 이벤트는 솔로 쇠다운 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했습니다 생존 브롤러는 10명으로 출발합니다 구석에 있는 상자를 열기 위해서 왼쪽 상단 구석으로 가서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생존 브롤러 9명 다른 상자를 먹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는데 상자가 보이질 않고 복근이 나타나길 까쳤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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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체력 3,674,4,300,5,000,5,200까지 체력 회복 완료했고 계속해서 좀 숨어있어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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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0,5,000,5,200 왜 저만큼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존 브롤러 7명입니다 독구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생존 브롤러 5명까지 4명까지 줄었습니다 중앙부로 진출을 해 보겠습니다 생존 브롤러는 4명입니다 위쪽에 수풀 속에 잠깐 숨어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브롤러 3명입니다 생존 브롤러 3명입니다 곰이 나타났고 공은 가까운 소작에 잠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공을 멀리 찾고 이제 어디 숨어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죠? 2위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